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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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안녕하세요 댁이 만나려고 올라왔는데 우와 눈쨍 짱 엄청 맛있다 이거 네? 눈쨍 짱 예 안녕하세요 음 어 나 하나 붙어 어 이거 바나나 안 익었어 우와 그 씨 거의 풀 씹는 맛 나고 음 안 달아 진짠가? 응 내가 어떻게 만났지? 진짜에요 진짜 아니 내가 어떻게 만났지? 이런 진자가 지금 방송 중인데? 음 음 그 지금 그럼 유튜브 생방송 아니야? 아 화가 있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노텔 가먹고 나니까 바나나 안 달아 음 음 음 비장님 봉투에요 이거? 네 두개인거 같은데 도르가 있네 그게 같은데 도르비언이 있는데 던지나? 어 한 대 호그에 있어요 겐지 라인호그 어 겐지 오른쪽으로 올라왔어요 반사빠져 겐지 노스킬 아 뭐야 아 스킬 바웃클리 메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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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큄리 겐지 해낼게요 아저 한조 잘해요 아 저 끌렀어요 아 겐지 만필 겐지 다워 여기 3딜이에요 3필 3딜에 아나 5딜 다필 다필 맥둘이필 맥둘이 아 힘들다 응파 쐈어요 눈쟁이니 응파 쐈어요 왼쪽에 호그 들어왔어요 호그 더 걸렸어요 왼쪽에 맥둘이 왼쪽에 맥둘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왼쪽에 맥둘이 왼쪽에 왼쪽에 맥둘이 아 싫어요 나이스 겐지 겐지 왼쪽에 겐지 한참 다운 왼쪽에 겐지 스트레스 밖에 안해 겐지 반사 없으니까 잡으러 갈게요 겐지 다운 나이스 아 아파 누징이 염 예이 어제는 우주암파님 만나는데 오늘은 누징이님 들어와요 들어와요 애들 호그에 빠졌고요 백 백 백 백클이 왼쪽에 있어요 겐지 개피 왼쪽에 호그, 아 뭐 그래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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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라인 지웠어 으악! 아씨 잔다 잔다 오오 눈쟁짱 아 잔다 나 괜히 똑같은거 두번 연속 걸리네 두번이 안보여요 아 죽됐다 호그 랩 없고 니누라 좀만 뒤로 빼면 안돼요? 저 석양있거든요 예에 동석양 할까? 아 노노노 호그 그랩 조심하시고 빠졌어요 그랩 빠졌어요 호그 빠졌어 저도 대지 부수 있어요 아이고 아프지 않아도 엔진이야 이거야 못다? 우대님 거기 호그 호그다 겐지 대피 루슈 제가 방벽 갈아들일테니깐 망치 오리싱 루슈구나 겐지 반피 겐지 아이고 저거 더 그대로 놔뒀으면 걸렸는데 저거 아니 아 저거 더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겐지 더 걸려서 죽었는데 아 겐지 앞에 깔았다 들어올까봐 장벽 뺄게요 장벽이 장벽이 으음 라임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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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라임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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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라임뽕 뷰브로 적게왔어 미안해 미안해 저 저 힐 좀 야 둘 다 죽은거 싫어해요? 미안해 겐지 들어와있어요 겐지 왜 죽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없어 하나 둘 셋 탐져 이거 할만해 할만해 어 갈고리까지 어 겐지 2층 올라가요 겐지 2층 올라가요 야 두칸째 비비자 두칸째 어 나 잔다 어 말도 안 돼 맥다운 맥다운 거점 들어갈게요 와 먹혔다 먹혔다 빼야돼 빼야돼 아 이거 두 마리 왜 죽으냐 오케이 두 명칸이야 두 명칸 얘네 못들어와 야 야 야 하나필 하나필 나이스 빼빼빼빼 저희 라이닝케어 라이닝케어 은쟁형 네이 아니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됐어요 아이 어 겐지 아파라 어 뭐야 자 장전 장전 그 중에 빼라요 빼요 오케이 슈퍼저플 야 겐지 빼 겐지 빼 상대 1층은 거 같아 1.5층 맥크리 빠세이 아 지금 자꾸 나만 보내 야 호도 안보이는데 호도 안보이는데 호도 안보이는데 호도 안보이는데 쟹이 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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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아 흥흥흥흥흥 캔지 반사빠졌어요 다 미쳤어 다 미쳤어 얘네 다 2층 왼쪽 호그 좀 뺐다 호그님 빼요 호그님 야 안아 빼요 나이스 호그님 호그님 겐지 만참 빠졌고 겐지 잡았다 아, 빈 뛰어였네 역시, 벙커 벙커 라인 라인이 2층에 있어요 아나도 2층에 있는거 같고 오, 무거워 안바루 정면 같은데? 애들 어디로 오는지 알려줘요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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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이에요 정면 정면 아, 쟁이요 정면 라인개피 호그 제가 끈 호그 죽여요 호그 호그 나이스 겐지 1.5층 석양 우리팀 기질 아, 이게 왜 웃어 서버 서버 겐지야 왜 그래 나한테 나 뒤에서 왜 나와 왜 그래가 나 개 깜놀했잖아 순간 아 반격 때린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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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파라 쟁이야 2층 가는거 2층 2층 가는거 같으니까 2층 아이고 아나 소멸치 빠졌고 2층 정크렛 자요 대기삼다 40초 40초 정멸 대기하자 정멸 대기 정멸 라인 정멸 라인 정멸 라인 있어요 정멸 라인 애들 기절시킬거에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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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딜베니아 다 일제니아 죽됐다 죽됐다 나 같이 써 그냥 써 그냥 갈겨 아 야 오빠야 영인공 시브라기 싫어합니까 아 우리 게임을 다한다 정멸 정멸 맥크리 아 정멸 정멸 썰어서 쪘는데 괜찮아 괜찮아 마감대 괜찮아 승완이형 어 저 형이 기껏 물어주면서 저 초딩 저 초딩 아 목소리 뀌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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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바 안 왔다 온 아니 아파라 홀찌 나이스 나이스 아 기목끼하구요 아 기목끼하구요 잉이형 점수 이앙대 인 동림들 저 빈지 좀 하면 안될 너 친초 안받아주면 너 던질거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괜찮아요 받고 아 저도 빈지하고 싶은데 받고 이긴 다음에 삭제하면 되지 아 아 뭐하지 뭐하지 받았구요 나는 뭐할까 아니 슈발 여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 저 탱크해도 돼요 하세요 땡이형 탱크할 줄 알아요? 네 탱크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거야 윈스턴하시면 돼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이면 제가 딥할까요? 뭐 원하시는거 하시면 되세요 음 음 흠흠 파라 파라 해봐 파라 파라 돼? 저쪽 저쪽 복면 던질텐데 아닌가? 파라 돼 파라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예에 오이형 어 자 잘은 못하는데 아 니네임 파이트도 갑시다 아 나도 구독자 이벤트 하나 해야 되는데 아 구독자 이벤트 제 지구백 하나 남아있는거 가지고 이벤트 할까요? 승완아 몇 학년이야? 승완아 몇 학년이야? 올해 6학년이요 이제? 네 화영광사 라운드 시메트라 있다 시메트라 어 시메트라 있으니까 팔아 조금 왜 시메트라가 시미한테 지금 많이 맞으면 텔퍼도 올텐데 2층 호그 호그솔자 와 호그솔자야 아 안보여 거기 눈대면 아이고 예 나왔어요 어이고 뒤젤뻔 아 수발 호그 그래 빠졌고 잠깐만요 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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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 뒤젤뻔 라인 라인 2 빠졌고 아파라 솔더야 솔저게 피 다운 아 뭐야 아 힐 벤 힐 벤 빠졌어요 힐 벤 빠졌어요 아이고 호그 올라왔네 아 이걸 이걸 수왑 바꿔 수왑 바꿔 이거 안먹히면 수왑 바꿔 먹히잖아 먹혀 이게 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이거 파라구나 왼쪽으로 달려야겠네 왼쪽 2층에 호그 이거 텔포 나오기 텔포 나왔을텐데 나오기 전에 박기 전에 들어가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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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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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호우궁 목표 자리아궁 다 쓴다 다 쓴다 다 쓴다 상대 궁 다 쓴다 이거 이 다음에 텔포 박는것만 막고 가면 될거같은데 어 박았다 겐지님 있는데 지금 못잡아도 돼요 어차피 상대 궁 다 빠졌어요 궁 다 빠졌어요 저희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텔포 오른쪽에 있어요 로드 1배 로드 1배 로드 1배 라인 라인 과장있어요 탁 탁 라인 동전 라인 동전 오른쪽에 텔포 나이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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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심해 와 텔포 녹였어 쟁이형 쟁이형 진짜 친추 안받아줄거에요 아 저거 자리가 없어서 친추가 아예 안와요 아 안와요? 그러면 한 명을 삭제하면 돼요 이게 학배서 번호의 정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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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떨궜어요 떨궜어요 2층에 아무도 없어요 2층 뭐가요? 쏠자 피 쏠자 다운 쏠자 다운 아나 왼쪽 라인도 떨랐어요 아나 수메치 빠졌고 아나 왼쪽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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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이고 왼쪽으로 트레 트레 하나 왼쪽 오른쪽 오그 왼쪽 트레 하나 트레 어깨 빠졌고 아나 거점 아나 거점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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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트레 아나 아파 아 아파 오 오 피 오 피 아 시발 나 죽었어 나이스 아 나이스 플레 버터 수리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에임붙어있는거 봐 이제 후드려 맞았다 문덩이님을 만나시네 수고하셨습니다